여러분이 아시는 것에 플러스를 더해드립니다. 공연을 좋아하시는 분들의 필수 시청 프로그램. 공연 전문 큐레이팅 쇼, 저는 큐레이터를 맡은 카이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할 공연의 매력을 무한대로 곱해드릴게요. 곱하기 큐레이터 김민정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비하인드를 찾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큐레이터 안종민입니다. 최근에 공복이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어요. 공복이요? 그게 언제적 유행인가요? 그게 유행을 해요, 공복은? 공복 다이어트 아니에요? 공복 다이어트. 공복이건 뭐. 이분들이 사회생활이 너무 부족하시네. 2021년의 공복이라는 뜻은 그 공복이 아닙니다. 공연에 반하다를 복습하다의 공복이다. 공연에 반하다 복습이요? 그럼요. 아니 보고 온 공연을 또 보고 싶거나 아니면 정말 보고 싶은 공연이 이미 막을 내렸거나 했을 때 우리 공연에 반하다 같은 프로그램이 없다. 그래서 이 공연에 반하다를 통해서 복습을 한다 해서 공복. 2021년 공복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저희를 믿으셔야 합니다. 이건 안 돼. 공연에 반하다를 통해서 공연에 반하다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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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연에 반하